쏠저루에서 끝까지 불타면 좀 더 줄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쏠저루에서 끝까지 불타면 좀 더 주신다고요? 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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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저 오케이, 오케이, 쏠저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쏠전 줍시다 양심적으로 지금 미션받았는데 우리 한번도 안나면 어떡해? 양심적으로 쏠저 줍시다 양심적으로 쏠저 줍시다 이거 미션받았는데 아, 쏠저 앞에서 깨어, 깨어 눈 가려야겠다 쏠저 어디있냐? 갯받깨한다, 진짜로 아잇! 잠깐만, 돼지 이끼야! 아, 얼어버리네? 아, 이거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좋아 나이스! 흐어어어어어어어 아! 나이스 디바 잘 미뤘다, 잘 미뤘다 암튼 불탈 기회가 없네, 지금 한명씩하고 아, 나와 나와 쪼보가, 숨어갔고 아, 나와 죄지야, 나와 너도 미션 들었냐? 방해하는 거냐 너두 아..anas.. 아 ㅅ끼야 아이.. 아 관 Verizon티 아ätt 겟 아뇨 진짜 저 메이 메이 저건은 내가 미션을 못해도 kann call 않냐 아 씻 아.. 준정하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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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미션 진행중인거 맞죠? 지금 트레이서로 불타면 되는거죠? 아 메이 무서워 메이 무서워 망한거 같애 망한거 같애 불 못탈거 같애 망한거 같애 부담 가지니까 더 안돼 흫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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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패갖구 먹으러 오셨는데 송보라가 해킹을 해놨네요 아쉬워서 어떡해 씨 야하아 트레이스 잡는다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잡으면 돼 나이스 나이스 좋아 조금 있으면 불타 저거 잡으면 불타다 잡으면 불탄다 부담 갖지말고 부담 갖지말고 할수있다 그렇지 아니 아니 불안타네 잡으면 불탄다 짜아악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일로와 일로와 꺼지면 안돼 그치 그치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꺼지면 안돼 짜아악 저거 잡아줘 제발 잡아줘 저거 잡아줘 야 저거 못잡았어 못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오 나이스 어우 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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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꺼졌다 타워 하하 또 aries 한글자막 by 한효정